기존에는 해상 물류 정보를 수작업으로 관리하다 보니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틀리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선박 운항 정보를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형태로 수집, 분석해서 활용하는 선박 통합 데이터 센터가 울산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 동구 고늘 지구에 들어선 선박 통합 데이터 센터. 센터 관제실에서 울산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의 상태를 훤히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선박 위치는 물론 배에 실린 물류 적재 상태와 선박의 연료량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 같은 정보를 모아 분석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제공하는 정보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물류 플랫폼은 화물 이동과 선적, 출항, 운항, 하역에 이르는 과정의 정보를 화주와 선주, 해운사, 항만 등과 공유합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정보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리됐습니다. 이번 센터 개서로 울산이 미래형 스마트 선박의 연구 거점이 되고 조선 해양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시는 내년에는 해상 물류 통합 성능 검증 센터를 건립하는 등 고늘 지구를 국내 최대 조선 해양 연구 거점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